아이고 제가 또 늦돈이도 생각나고 아들도 생각나고 호낭도 생각나고 제가 또 비빕기 시켜놨어요 비빕기 시켜놨어요 제 형님이 또 닭을 다 팔았대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한글날 치킨 먹는 사켓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치킨을 왜 먹는거야 한글날 세종대왕이 세종옹쟁 나란말씀이 등기게다라 호민정음 어제 호민정음 있잖아 나란말씀이 등기게다라 36자를 만나면 맹가론이 아 여기 있어 이거 순모가서 기억 안나네 닭다리만 나와대 닭다리 닭다리가 뭐냐 닭다리를 뭐라 그러냐 닭다리를 뭐라 그래 그냥 윙 말고 윙 윙이라고 하지 않아 윙은 날개라니까 날개 그럼 윙 닭다리만 먹는거야지 비싸 저 놈이 닭다리만 준다 돈 덧받았어 20만원 프라이빈데 20만원이야 아우 사기 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라고 일단 뭐 그냥 다리만 먹으면 좋겠네 나 얘기해야지 빨리 빨리 얘기해야지 오케이 잘 먹을게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 장지동 예 빅쿠키 치킨 되겠습니다 빅쿠키 땡큐 잘 먹겠습니다 콜라 썼어 콜라 오케이 이준어 콜라 이준어 콜라